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또한 한문선과 또한 혜체청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또한 찬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란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자리로 임하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특별히 수상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귀한 말씀들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립니다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 아멘